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격전지 판세를 알아보는 여론조사 두 번째 순서는 문경시장 선거입니다. 문경시장 선거전은 현역 시장이 3선 연임 제한 때문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신현국 예비후보가 서원 예비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문경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82.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선호도는 서원 예비후보 30.1, 신현국 예비후보 50.8%로 두 후보 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기타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4.4%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최홍우, 강수돈,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과 공약, 후보의 인물과 경력, 소속 정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알아봤습니다. 대기업 유치로 인구 증가를 꼽은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고 관광개발로 경제활성화, 세문경 유딜정책, 철도망 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와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을 압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동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문경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